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패브릭 물감으로 천에 그렸습니다. 오늘은 유채꽃을 그려볼게요. 유채꽃은 밝은 노란색인데요. 밝은 노란색을 블랙 패브릭에 올릴 때는 흰색을 먼저 땅색을 칠해주고 노란색을 올려주셔야 예쁘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극룍은 빅이 오려다고 하시고 여러분이 오를 천에 그렸고 내가 극룍으로 오는 장면이 초대 Mes거에 그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